여러분은 남녀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지하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한다 생각하고 남성이 하는 만큼 여성도 해야 한다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FM리스트같이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어째서 더치페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전 세계에서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 하는 거 한국밖에 없을 듯. 일본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한국에서 저지랄하더라 남녀 데이트에서 절대 더치 안 하는데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게 나타났지? 더치페이가 아니라 코리안페이로 이름 바꿔라. 사우스코리아페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도 안 저러는 거지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은 하나같이 더치페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주변 여자들은 다 개념 열어서 더치하자고 먼저 말하던데 라는 식으로 내 주변 어쩌고를 말하곤 합니다. 애석하게도 여자라는 성별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판에 굉장히 민감한 족속이고 남자들 앞에서 대놓고 더치페이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이미지 망가질 걸 생각해서 말만 저딴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실제로 더치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증거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트 비용 5대5 정도인 여성시대 회원 fm리스트들 있어 라는 극류를 보겠습니다. 칼더치는 아니지만 거의 5대5로 동일한 여시들 연애 어때? 데이트 비용 불만 있거나 헤어질 마음 있어? 라는 식으로 평소 5대5로 더치하는 한국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데리러 오면 미안해서 자기가 밥을 사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딱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 여친 개념여다라고 말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힘들게 데리러 가면 염치있게 자기가 밥을 사는 한국여자 흔치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남자친구는 이 여자를 개념녀로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밥값은 남친이 다 냈으면 좋겠다 밥을 돌아가며 사는데 짜증난다. 라는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의 옆에서 개념녀인 척하는 여자들도 다 이런 여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도 남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3주년 여행 다녀왔는데 여행 경비 5대5 칼더치하는 남친 어때? 평소 데이트할 때는 6대4 혹은 7대3 정도야 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를 반반 더치해주고 남자가 밥을 사면 다음에 여자가 한 번 정도 사는 그런 데이트를 즐기는 이 남성과 여성의 모습.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김치녀같이 더치 요간하고 돈 내주는 개념녀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자는 여성시대에 3년간 사랑한 남자친구의 뒷담화를 올리고 칼더치하는 거 존나 빈정상한다 남친 센스가 부족하다라고 조언하는 여자에게 남자친구 뒷담화 조지고 있는 한국 여자들. 여러분은 이래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가 개념녀 같으신가요? 데이트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여성시대로 당신의 뒷담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하고 남성이 돈 내는 만큼 여성도 돈을 내야 평등한 건데 남성에게만 무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게 한국식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만 가득한 게 현실이죠. 더치페이 운운하는 남자는 애초에 걸러야 한다. 돈만 데이트 통장 더치 5대5가 아니라 나중에는 감정과 시간까지 더치하려고 한다. 내가 5시간 운전했으니 다음 여행에는 네가 운전해 이딴 식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더치하는 남자들 걸러야 한다는데 아니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성이 그만큼 했으면 여성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남성용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성이 양성평등적으로 이상한 거라고 욕을 하질 못할 망정.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근황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더치커피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한민국의 마음까지 개념여인 사람은 거의 없다.